매크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매크로 1번 예제부터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매크로 파일은 보안 경고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매크로를 실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사용을 꼭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번째 문제입니다. 매크로 1번 시트에 표 1에서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매크로는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이고요. 그 다음 매크로 Average Hams을 통해서 계산하실 거고 그 매크로는 단추를 이용해서 버트 단추를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해 놓으시고 단추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단추를 만드셔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을 이제 우리 매크로 1번부터 3번까지 있으니까 방법을 둘 다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첫번째 단추를 만들고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시면요. 컨트롤에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 단추를 넣고자 한 위치 C18세부터 D19세를 드래그 하시는데요. 그냥 드래그 하시는 것보다는 키보드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트키를 떼시고 나면 화면과 같이 매크로 지정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매크로 1은 평균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이란 매크로 하나를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기록을 클릭하면 화면에 매크로 기록을 하겠는데요. 평균 매크로를 기록할까요? 라고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지금부터 작업하는 작업은 컴퓨터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우스 클릭하는 부분부터 다 기록이 되니까 평균을 결과를 표시할 첫 번째 N4세를 클릭하는 작업 꼭 해주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AVERAGE라는 함수 입력할까요? AVERAGE 함수 선택하고 더블클릭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현재 작업하고 있는 내용은 컴퓨터가 매크로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범위가 지정된 것보다는 이미의 셀 하나만 선택하는 작업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단추 1이라고 표시된 것보다는 평균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텍스트로 수정하기 위해서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단추 1 대신에 평균이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맞게 기록이 되어 있나 평균 값을 선택하시고 딜리터 한번 누르시고요. 단추 평균을 클릭하시면 평균 값이 구해진다면 맞게 매크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인데요. 두 번째 매크로는 직사각형 도형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라고 되어 있고요. 서식을 지정하는 매크로입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요. 삽입에 가셔서요.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에 가시면 직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F18세부터 시작하셔서 G19세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는 나중에 입력하셔도 되고 지금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여기서 서식이라고 미리 입력해놓고 시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형을 그리자마자 문제에 나와있는 서식이란 텍스트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직사각형에서 마우스로는 쭉 화면을 좀 더 올려서 마우스로는 쭉 매크로 지정 누르셔서요. 문제에 나와있는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는 매크로로 기록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식을 선택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서식이란 매크로를 기록할까요? 라고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영역 첫 번째 B23부터 B24 두 번째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23부터 D24를 선택합니다. 두 개 영역에 대해서 홈탭에 가셔가지고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에서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 그 다음 범위가 지정된 것보다는 이미의 쓸 하나만 선택하셔서 범위 선택된 걸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서식 매크로 기록하는 거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식도 맞게 기록이 되어 있나 확인차 홈에 가셔서 채우기 가셔서 채우기 없음을 한번 선택하신 다음 서식을 클릭하시면 문제 제시된 영역 안에 서식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도 단추와 도형을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개발도구에 가셔서요. 컨트롤에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찾을 수 있고요. 문제에서는 A10부터 B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A10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키보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셔서 B11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총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총점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총점을 표시할 수 있는 E4셀을 클릭하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소양인증 도하기 직무인증 입력하시고 클릭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다시 E4셀에 총점을 계산하셨던 계산식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셔서 E8셀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범위가 지정된 상태로 두시는 것보다는 E4셀 하나를 클릭하셔서 범위 선택을 해제하시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단추 1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보다는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실 때 마우스를 살짝 움직이시면 여기로 이동 복사 메뉴가 뜨는데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메뉴가 표시될 수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 편집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총점이라고 텍스트를 수정합니다. 첫 번째 매크로 배점은 사실 매크로 문제는 두 문제인데 각각에 대한 배점 5점 이어서 총점에 대한 매크로를 잘하셨다면 5점 점수 점수 받을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실행하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시면 기본 도형의 빗면이라는 도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각형 빗면이란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클릭하신 다음 위치는 D20부터 Alt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그릴 수 있고요. 21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이 도형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도형 하나를 만들었고 텍스트를 나중에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텍스트를 미리 입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형을 그리고 나서 바로 텍스트 입력하시고요. 테두리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사각형 빗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지정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면 테두리라고 입력하시고요. 기록을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에 테두리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E8세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모든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합니다. 테두리 서식을 다 적용이 되었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돼요. 두개 매크로가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총점을 한번 지워보시고 테두리에 가셔서 홈에 가시면 범위 정한 상태에서 홈에 가셔서 테두리 없음 한번 하신 다음 총점을 클릭하면 총점이 구해지는가 테두리 클릭하면 모든 테두리가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개 매크로 작업 맞게 하셨나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3번 시트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매크로를 기록하실 때 단추를 만드신 다음 단추에서 매크로 기록을 바로 가시는 방법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제가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나서 단추나 도형에 다가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는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을 실행하실 때 딱 한가지 주의할 게 있다면 마음이 급해서 이 금액을 구할 위치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미리 갖다 놓지 마시고요. 매크로를 기록하실 땐 항상 이렇게 비어있는 셀 하나만 선택해 놓으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시면 코드에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저희는 여기다가 이익 금액이라고 매크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 다음 지금부터 작업하는 내용은 매크로로 기록이 남는데요. F4 셀을 클릭하는 작업이 첫 번째가 돼야 되겠죠. F4 에다가 이익 금액을 계산할 거라서 등호 입력 하시고요. 판매 금액 마이너스 매입 금액을 빼시고 엔터 아래 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익 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요. 범위가 지정된 상태로 두시는 것보다는 이미 셀 하나를 클릭 하셔서 범위 지정을 해제 하시고 개발 도구 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 을 종료 합니다. 첫 번째 매크로 기록 이익 금액 에 대한 매크로 를 작성 하셨고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 를 실행 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 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 에 단추를 선택 하시고 B13 B13부터 Alt를 누른 상태에서 B13부터 C14 영역에 드래그 하신 다음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이 금액을 선택하고 확인 바로 그냥 텍스트를 이 금액 이라고 입력 하시면 단추 1은 지워지면서 텍스트를 입력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로 하지 않았다면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텍스트를 수정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셀스타일에 대한 매크로도 기록을 해놓고 도형에 연결 하도록 하겠는데요. 항상 기록을 먼저 하실 때는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셀스타일 입니다. 입력 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A3부터 F3까지 범위를 지정 하신 다음 우리는 셀스타일 강조색 1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셔서 강조색 1번을 선택 범위가 지정된 것보다는 이미셀 하나를 클릭하셔서 범위 지정을 해제하시고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삽에 가시면 도형이 있구요. 사각형의 두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목소리가 둥근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라고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위치는 E13부터 R2 특히 누른 상태에서 E13부터 F14 영역에 드래그 하신 다음 텍스트 바로 입력 하셔도 돼요. 셀 스타일 라고 입력 하시고 아까 매크로 기록 하셨던 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에 가셔서 기록 해 놓으셨던 셀 스타일 을 연결 하겠습니다. 선택만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지워 보시고 셀 스타일 을 임의로 다른 걸로 바꿔 보신 다음에 이 금액 누르시면 구해지는가 셀 스타일 클릭 하면 강조색 1번 셀 스타일 이 적용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 하셔서 실습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 보시고요. 매크로를 작성하실 때 단추를 만드시면서 바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3번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죠. 기록해 놓고 단추나 도형 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실습하시면서 해보시고요.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